다코온대기 잇다 너 나이다리시다 근데 리본즈.. 아 이거 진짜 애매하네 그냥 2번이 숙사가 졸라 잘되지 않아요? 아니 2번을.. 2번을 주려고 했었던 것 같은데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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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갓 갓 오우 갓 미친 졸라 잘 찔러 들어왔네 오우 이건 이건 깜짝 놀랐다 끝났어 이제 욕심으로 들어오는 것도 한 대야 다 맞죠? 으앗 아싸아 다 격받쳐졌어요 아이구 죽었다 오케이 다운기 다 끝났죠 그런건가 뭐지 몰라도 갓 맞기 직전에 다운 빔 해줘가지고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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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틀 타버렸네 흐흐흐흐흥이 흫흐흥 Rocاط 멍청이 흐흐흐흐 다양한 2 고맙습니다 일단 인저한테 피중 아 인저가 아니라 스리덤한테면 어? 각핀? 죽을려나? 아이 죽을려나 잡았구요 안 터짐 안 터짐 죽을려나? 죽을려나? 가만히 있는데 가만히 있는데 안 맞았어 야 이번 판에 한 게 없다 안 터짐 그리고 또 안 터짐